여기는 지상층 좀 싼 500에 40 원룸입니다. 여기 에어컨인 데서 창문까지가 3m 10 이구요,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까먹었네. 2m 얼마입니다. 까먹었어요. 여기는 차라리 이 옵션이 없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잘 나갈까요? 옵션이 좀 연식이 돼 보이죠? 방 자체는 깔끔합니다. 지상층의 500에 40이면 나쁘지 않구요. 창문도 창문을 열었을 때 앞에 막힌 것도 없고,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의 풀옵션입니다. 그래서 방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옵션이 좀 젊은 분들이 보기에 조금 비선호하는 옵션이지 않을까.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TV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화장실 화장실은 일반 원룸, 작은, 화장실은 좀 작은 편이네요. 화장실 화장실은 반복되어 municipal입이 있습니다.